하아... 훈련 보고서 작성 중이십니까? 신경 꺼라... 아니 그리 큰 소리로 분노의 타이핑을 치시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씁니까? 아이 뭐 이 정도는... 자리에 앉아라... 이케 하나 하면 됩니다 어... 그래... 오... 고맙다 아... 요것도... 아이 나 됐다니까... 에이... 자 봐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훨씬 깔끔하고 좋죠? 오... 오... 그래 뭐... 가르쳐드립니까? 응 가르쳐드립니까? 그래 가르쳐줘 나 가르쳐줘 오... 제가 또 명령 하나는 잘 따르지 않습니까? 차대님이 명령 하시면 전 그 명령에 따릅니다 자... 여기서... 자... 요렇게... 누르면... 자... 자... 네... 한번 해보세요 어... 요렇게 하고... 요고... 요고 요고 요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가... 세... 이걸 눌러... 이걸 누르면... 요렇게... 아이 그거 아니고... 요고 요고... 어... 그렇지... 아... 어때요? 쉽죠? 그리고 아까 했던 거는... 요고랑 요고를 같이 누른다 이렇게... 아... 응 하... 하... 진짜 심장 터진 줄 알았네... 하... 진정하자 김지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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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애들은 사귀기도 잘해요 좋을 때다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축하드려요 이제 그만 해야지 벌써 이 날이 다 돼가네 하루 종일 그대 주위를 맴도는 나만 바본가요 차대위님 쿠폰 쓰겠습니다 뭐? 무심한 척 그대로 내 맘을 물어줘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아 안돼 아니 와봐요 와봐요 김대위 김대위 나 안해 나 안해 어서오세요 고객님 이분 아 네 이쪽으로 가실게요 어 아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두근두근 그대 보면 나 어떻게 하죠 그대라는 사랑 그 안에 머물고 싶어요 한 걸음에 달려가 와락 당기고 싶은데 무심한 척에 들어 감사합니다